뷰티지우의 캠핑 안녕하세요 뷰티지우의 지우에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올 여름 무더위를 피할 수 없지만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캠핑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뷰티지우가 준비한 패션 뷰티는 바로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한 탕골키즈 캠핑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아티스트 선생님과 함께 뷰티지우에서 알려드릴게요 고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우 안녕 지우 오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네? 네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덥지 않아? 더운데 너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은 곳도 못 놀러 가고 진짜 우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우 한참 밖에서 뛰어 놀아야 되는데 이번 여름방학에 아무데도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우가 이렇게 야외 로켓을 하자고 했구나 아니 제가 꼭 가고 싶어서 가기보다는 구독자분들께 뭔가 추천할 만한 바깥 활동을 소개하고 싶어서요 역시 지우는 머리가 좋아 기범한 아이였어 그래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긴 좋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휴가지에 못 가는 대신 우리끼리 이렇게 캠핑을 하면 강압성도 좋고 코로나에 안전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재미도 있고 1석 3조네 4조네요 4조구나 캠핑룩으로 멋도 부리고 1석 5존데 5조 5조 자 지우의 사심으로 시작된 캠핑 촬영을 시작해볼까? 아 사심 아니에요 지우가 캠핑을 가자고 했잖아 선생님은 지우 패션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캠핑룩부터 생각을 해봤어 패션 오브랑 캠핑룩? 그렇지 우리가 또 놀러 간다고 그래서 패션을 놓고 갈 순 없잖아 그럼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첫 번째 캠핑룩 브랜드는 캠핑룩 퀴즈야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 캠핑룩 퀴즈 브랜드의 상징인 캥거루도 함께 왔어 우와 귀여워 저 근데 진짜 여기 와서 진짜 저 캥거루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사실 선생님도 진짠 잘 엄청 놀랐어 제가 호주에서 여행을 갔을 때 캥거루를 봤거든요 진짜 똑같이 생겨가지고 뒤로 이렇게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왜 캥거루 키즈 브랜드를 캠핑룩으로 뽑으셨어요? 사실 선생님은 캠핑 스타일링을 생각을 하면 캥거루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 캥거루 캠핑룩으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캥거루 선생님 어릴 때도 굉장히 유행했었고 선생님 친구들도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였거든 그만큼 질리지 않는 내추럴한 스트리룩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 저는 캠핑룩 하면 뭔가 이렇게 등상복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소에 있는 캐주얼 룩하고 비슷해요 물론 기누스 아웃도어 룩을 입는 것도 캠핑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좀 잘못 입으면 되게 추스러울 수도 있거든 오 그럼 어떻게 입는 게 예뻐요? 선생님이 캥골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클래식한 영국시 색감과 분위기에 편안한 스트리룩을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이 캥골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오 선생님 어릴 때랑 디자인들이 똑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 기본적인 감성은 같아 항상 딱 트렌드와 평범의 경계선에 있다고 그럴까? 오 근데 그게 뭐예요? 어렵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막 작정하고 꾸민 것처럼 안 보이는데 되게 멋있는 거 꾸안꾸? 어? 저희는 그것을 펜션 전문용어로 꾸안꾸 라고 부릅니다 맞네 전문용어 꾸안꾸 자 그럼 캥골키즈로 장착한 지우의 캠핑 스타일링을 시작해 볼까?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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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tsie Ootsie Cutie Baby Doll I'm your little Ootsie Cutie Baby Your Ootsie Ootsie Cutie Baby Doll Just a sweet and sugar cotton candy The cutest thing you'll ever see at all I'm your little Ootsie Cutie Baby Your Ootsie Ootsie Cutie Baby Doll As everyone can see I'm cute from A to Z Your Ootsie Ootsie Cutie Baby Doll Ootsie Cutie Baby Doll Ootsie Cutie Baby Doll Ootsie Cutie Baby Doll